며칠 전에 매수 타점 공해드린 종목이고 어제 14.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7.5달러 부근에서 매수 타점 공해드린 종목이죠 지금 이틀 사이에 1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팀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10일 금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종목들 아니면 이 종목 꼭 사고 싶다 라는 종목들 댓글로 써주시면 영상 만들 때 참고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댓글에 남겨주신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시원하게 뚫어주진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고점 부근도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살짝 받으면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곧바로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24년 하반기까지 나스닥 종합지수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만큼의 상승이 이 위에서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나스닥보다 지금 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어제도 0.8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확연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자 다우존스도 이제 전고점 부근 가까워지면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곧바로 고점 부근을 뚫고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유가가 단기지표 중기지표 다 바닥권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줄어드게 되는 것이죠 유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와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도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면서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단기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골드 보시면 2주 안에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운드 하운드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영상에서 며칠 전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종목이고 어제 14.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제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 대비 다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고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까지 다 상승 중에 있죠 자 사운드 하운드 AI는 1차 목표가 6.6달러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간드 파머슈티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간드 파머슈티컬도 멤버십 영상에서 7.5달러 부근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종목이죠 지금 이틀 사이에 1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크게 봤을 때도 하락 추세 마감하고 이제서야 지지 후 반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단기지표 쌍봉을 만들면서 데드크로스 나오고 있고 전고점 부근에서 결국에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엔비디아 이렇게 되면은 살짝의 조정 후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엔비디아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로 예상되어지고 있고 중기지표 장기지표도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참 많이 먹었었던 종목이죠 이때도 한번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이때도 그 다음에 최근에도 저점 부분에서 계속 상승 추세를 먹어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지금 2단계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1단계 박스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목표 주가는 198달러 부분입니다 1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계속 분할 매수의 관점을 알려드리고 있죠 어제도 1%가량 상승하면서 조만간 198달러까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어제 0.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갈색선 121선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메타는 이제 곧 초록색선 61선까지 오게 됩니다 초록색선 61선 부분에서 살짝의 저항을 맞을 수도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단기지표도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고요 메타는 살짝의 조정 후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곧바로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어제 1.9%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엔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해준다라고 말씀드려왔었고 결국에 21년도 전고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존닷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한 차례 더 큰 상승 추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살짝은 눌렸다 갈 수 있는 구간이죠 아마존닷컴도 초록색선 61선 부분에서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단기지표 과매수권에 위치 있고 전고점 부근 저항대와도 맞물려 있는 구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구간에서 살짝의 조정받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에 올라갈지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갈색선 121선 부분에서 지지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결국에 전고점 430달러 넘는 모습 다음 달에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테크 갈색선 121선 어제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지표 이제 바닥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오늘까지만 갈색선 121선 지켜준다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 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단기지표 과메소권에 있으면서 2, 3일간 힘없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알파벳도 여전히 아마존 닷컴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살짝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곧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알파벳도 빨간색선 241선 있는 부근에서 많이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죠 자 다음으로 코인 관련주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지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고 손절라인 197달러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1차 목표가는 250달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저번부터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죠 손절라인 1000달러 부근만 잘 지켜준다면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1차 목표가 1500달러 부근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러선 디지털 홀딩스 단기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고 조만간 데드크로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살짝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매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내려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18달러 부근을 보고 있습니다 손절라인은 16달러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노란색 선 21선 지켜주었고 저번 달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상승 추세 딱 절반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오늘도 노란색 선 21선 지지해 준다면 단기지표 바닥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부터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양봉 나올 시에는 분할 매수 탑점 충분히 될 수 있는 구간이죠 테슬라 1차 목표가 20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테슬라 큰 그림으로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에서 쌍바닥 패턴 만들어주면서 이미 방향은 돌려놓았습니다 단기지표 상승 추세, 중기지표 상승 추세 다음 주부터 장기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다음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다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DOW입니다 다우 어제 1.6%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 종목이죠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 62달러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죠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분할 매수 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컴플루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CFLT입니다 컴플루언트는 어제 0.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방향성 돌려놓았기 때문에 손절 라인 짧게 보고 들어간다면 30달러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근이죠 2차 손절 라인은 27달러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지금 구간은 하나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14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바닥 구간을 다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중이죠 이럴 때 매수하셔야 6월 달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도 지금 30달러 부근에서 계속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중이죠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까지 다 상승 중에 있고 인텔도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상승하는 파동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도 보시면 지금 상승 추세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이렇게 짧게 보면 살짝살짝의 조정은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일자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N자형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퀄컴 지금 구간에서 살짝 또다시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결국에 21년도 정고점 193달러까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단기지표는 과메소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낮고 중기,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도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결국에 이러한 상승 추세로 21년도 정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고 하단 라인에서 또다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단기지표가 과메소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는 단기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장기지표가 쌍바닥 패턴 만들고 있죠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지표가 데드크로스에 나오면서 다음 주 초까지는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지표가 다 과메소권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단기적으로는 살짝 조정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 중기 장기지표가 상승 추세니까 다음 주 후반에는 다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TE커넥티비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TE커넥티비티 멤버십 영상에서 매수 탑점 공유 드린 종목이고 지금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죠 어제도 1%가량 상승 중에 있고 전고점 부근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죠 다음으로 캐럴리스트 파머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럴리스트 파머슈티컬스도 멤버십 영상에서 매수 탑점 공유 드린 종목이고 어제 6.3%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어제 1.4%가량 상승을 만들어 주었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구간이죠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삼각 수렴을 만들면서 결국에 상단 라인 뚫어주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질문 많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 매수를 하면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먹었었죠 그 후에 이때 굉장히 매도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었고 지금 구간도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단기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만약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살짝 조정 후에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지지하고 반등할 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매수 타점 나오면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매수 타점 나올 수 있겠죠 장기지표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입니다 자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차례 상승 후에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단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올라가주고 있고 중기지표도 지금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이죠 장기지표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손절 라인 123달러 잡고 들어갈 수 있고 목표가는 138달러 잡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크게 봤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상단 라인을 막고 살짝의 조정 후에 갈색선 121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단기지표도 감회수권에 와 있으면서 단기 조정이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조정 줬다가 쌍바다 패턴으로 이 정고점 부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도 매수 타점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인 스트리트 캐피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스트리트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났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겠죠 메인 스트리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핑크색선 5일선 가격대로 봤을 때 50달러 깨지면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 하시면서 노란색선 21선 부근에서 지지하고 다시 반등할 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타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어제도 봐드린 종목인데 댓글에 많이 써주셔가지고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자 스타벅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손절을 하시려면 1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물어보신다는 건 손절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2단계 박스권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의 의견으로 손절 라인 68달러만 잡고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제 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바닷건 다지고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어제도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만약 오늘 아이온큐 초록색선 61선 뚫고 올라가 준다면 아이온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록색선 61선 가격대는 지금 9.4달러 부근입니다 초록색선 61선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 주어야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5월 9일날 실적 발표한 것도 컨센서스 다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거래대금 순으로 한번 보여주시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순서가 거래대금 순입니다 저는 거래대금 순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SOXL, TQQ, S&P500, LABU, 월드디즈니, 모더나, 화이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슬슬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조정은 짧고 상승장은 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조정장에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또 좋은 날 오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시면서 갈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이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면 자산의 증식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미국 주식을 한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투자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주에도 저랑 같이 시장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